실제로 겪었던 실학회단대 첫번째 이야기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목없는 귀신을 보았다 제가 목없는 귀신을 본 건 밤에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로변에 위치해서 가로등도 많고 어둡지도 않습니다 새벽 2시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야식거리와 술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앞 30미터쯤에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제 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귀기와 역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 전 귀신만 만나면 죄다 악령이고 등급이 3위 등급들만 보는지 그 여자는 머리가 없고 잘린 목주 위에서 휘만 잔뜩 흘리며 저한테 다가오는데 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드디어 끝나나 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아주 무서웠습니다 더군다나 갖고 다니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와 복숭아 나무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지갑 속에 있는 부적 한 장 점점 그 여자가 다가오는데 전 움직일 수도 없고 시간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1미터 앞에서 이 귀신이 멈추더니 갑자기 쪼그리고 안았죠 흘러내리는 자기 피로 글자를 땅바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더니 손가락으로 자기가 쓴 글자를 가리키고는 제 옆으로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 냄새랑 아직도 토할 것 같습니다 그 귀신이 쓴 글은 넌 내가 찾는 남자가 아니야 그 남자를 보면 알려줘 그 귀신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글을 읽었는데 그 귀신이 누굴 찾는 건지는 몰라도 그 남자가 그 귀신한테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당연히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나한테 나타나서 저거를 썼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단지 느낄 수 있는 건 저 남자에 대한 그 귀신의 원앙과 직면만 느껴지더군요 전 엄청난 귀기를 느껴서인지 다음날부터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해서 3주 정도를 고생하고 피었습니다 사람이 엄청난 귀기를 느끼거나 받으면 몸에서 거부반응이 생겨서 아프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가끔 밤에 퇴근하다 보면 그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는 걸로 봐선 아직도 그 남자를 찾지 못했나 봅니다 그 귀신과 조홍할 때의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는데 말로는 제대로 전달 못한 듯 싶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들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제 말이 거짓말 같다고 생각되시면 그리 믿으세요 어차피 이런 일들은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지 않는 이상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귀신을 목격하거나 자기 주위에 있을 때 효과 있는 물건입니다 소금은 옛부터 소금은 부정적인 것들을 정화해 준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하급령들한테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햇살이 잘 비추는 곳에 놓아둔 소금이어야 합니다 귀신을 향해 뿌리거나 자기 주위에 뿌려놓으면 됩니다 단 상금령들한테 어설프게 뿌렸다간 오요역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이나 염주나 십자가 등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워낙 효과가 대단해서 이 나무만 보여줘도 동황치는 영들이 있을 정도입니다만 한 가지 단점이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구하면 웬만한 영들은 그냥 무시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복숭아 나무가지는 원래 중국에서 퇴마사들이 쓰던 건데 언제부터 한국에 전해졌는지는 모르고요 이 나무로 인양이나 나무가지를 한 명 정도 길이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단 이 나무도 조건이 있는데 집안에서 자라는 복숭아 나무는 절대 안 되고 집 밖에서 자라는 나무에다가 가지의 방향이 꼭 동쪽인 방향으로 뻗은 나무가지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지를 길게 잘라서 영들을 후려 패면 됩니다만 그건 퇴마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은 그저 몸에다 지니고만 있어도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터가 좋지 않은 별장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지점에 한 별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 벽돌이 아름다운 집이지만 알고 보면 귀신들린 집입니다 이 별장을 지을 때 풍수지리가가 여긴 음지가 강해서 집을 지을 곳이 못된다고 별장 주인을 말렸지만 이 별장 주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집을 짓죠 집이 엉공되고 세 달도 못 가서 별장 주인은 사고로 바보되고 부인은 가출 자식들은 물에 빠져 죽고 차 사고로 죽었죠 이 별장에 제가 간 이유는 이 별장을 사신 분이 아버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서 가보게 됐습니다 낮에는 별로 음기가 안 느껴져서 별장 근처 마을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밤 11시에 다시 가봤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영들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거실 전체가 귀신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영들인지 영체가 흐릿하고 느껴지는 귀기들도 약해서 무시하고 들어갔죠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귀신들이 절 피해서 움직이는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 꼭 띠고 온 한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절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온암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시더군요 그리고 옹알이 하든 뭐라 옹얼거리시는데 들리지는 않고 한참을 할머니 앞에 서서 있었죠 그러자 할머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사라지시더군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많던 영들이 도망치듯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대체 무슨 놈이 나오길래 영들이 도망치지 저도 사실 무서워서 복숭아 나무가지 큰 거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손에 들고 주위를 살펴보는 순간 집안의 문이란 문들이 죄다 한 번에 닫히더니 허렁불빛이 제 주위를 날아다니더군요 기아까지 동반한 걸 보면 악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악귀가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얼굴 반쪽이 화상을 입어서 징그럽고 청바지에 일반 회색티를 입은 남자였는데 온몸에 뭔 놈의 구멍이 그리 많은지 구멍이 대략 30개 정도 더군다나 구멍에서 구더기는 흘러내리고 얼굴에서도 이상한 액체가 나오고 냄새는 엮었고 귀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목없는 여자 귀신은 이 남자 귀신에 비하면 어린애 수준이도군요 숨도 막혀오고 정신도 희미해지고 결국 전 정신을 잃었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다음 날 오후 한 병원에서였죠 아버지가 제 옆에 계시더군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가 들어가서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길래 주인분과 둘이서 후르실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제가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기신 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서 그 주인분을 불러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처에 계셨는지 10분도 안 돼서 오시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와 주인분한테 제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드리자마자 전 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즉 그 귀신을 말하거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날 바로 퇴원하자마자 제 친구를 재령해준 무속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속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넌 어제 네 조상님 아니었으면 죽었다고 네 조상님이 널 살리려고 대신 희생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귀신을 생각도 말하지도 말라더군요 그 귀신의 귀기가 아직 제 몸에 남아있어서 반응하는 거라고 그리고 넌 그런데만 찾아다니면 언젠가는 죽는다고 진지하게 경고를 하더군요 그리고 절 지켜주는 조상님이 한동안은 안 오실 거라고 당분간 자제하라고 말하시더니 저를 내쫓더라고요 다음에 그런데 갔다가 걸리면 자길 볼 생각도 말라면서 전 집으로 와서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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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